심장이 뛰고 일어서림도 없는 것 같아 점점 더 보고 싶어져 너의 모습이 그리워진다 너의 품에서 안겨있던 나 행복했는데 이제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지금 내 하루 어떻게 해야 해 아무 생각도 나지가 않아 미칠 듯 아파 심장이 뛰고 답답해지고 빨개진 얼굴 멍하니 있어 나의 하루는 망가졌는데 일어서림도 없는 것 같아 점점 더 보고 싶어져 너의 모습이 그리워진다 너의 품에서 너의 품에서 안겨있던 나 행복했는데 이제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지금 내 하루 지금 내 하루 어떻게 해야 해 아무 생각도 나지가 않아 미칠 듯 아파 너는 나의 품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워진다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해 우리의 마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